오늘 여러분 다이나믹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에서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어떤 재료가 살아있나 두 번째 핵심, 모멘텀이죠 모멘텀 분석해드리고 세 번째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수, 세력 매집 단가, 평단가 그다음에 매집량에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나믹 디자인이 옛날에 온시 형제랑 엮여있죠 얘들이 온시 형제가 되어주고 해도 여기에 EV도 들어가 있고 넥스턴바이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작전하는 개잡주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포제성 공시가 잘 나오긴 잘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금호타이어와 타이어 금형체결 그다음에 공급, 도키아 노키아 타이어라고 여기와 타이어 금형 공급계약체도 공시가 났죠 이러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얘들이 불성실 공시 불성실 공시 좀 이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예고가 됐는데 어떤 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자, 이게 뭐야 아 참, 죄송합니다 자,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하고 이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가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악재로 꼽혀요 정말로 악재로 꼽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거는 주가를 강제로 누른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갑자기 또 철회한다? 이런 개같은 일 경영진이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솔직히 개같은 주식이에요 진짜 반대로 개같이 오를 수도 있는 주식이고 왜냐하면 작전이 정말 편하 스몰캡에 호재도 잘 뜨는 종목이고 그냥 작전주예요 이거는 작전주 작전주죠 그래서 이 작전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다가가야지 수익을 많이 벌까 이게 포인트죠 아무튼 자 보세요 금호타이어와 이제 계약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매년 국내 사업 부분과 글로벌 사업 부분으로 나누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공급 단가 능력 품질 이런 거에 대해서 최종 공급자를 선정하는데 그게 이번에 다이나믹 디자인이 선정이 됐다 금호타이어의 1순위 공급자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는 브랜드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다이나믹 디자인에 경영진도 쓰레기고 문제는 대주주가 온시 형제 뭐 얘들은 지금 뭐 사모폐랑 사모폐의 끈압풀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 자금으로 노는 놈들이다 뭐 해서 얘들이 건드린 주식은 웬만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하는데 좀 불안불안하죠 솔직히 이전에 EV 청담 소재도 그렇고 주가 엄청 올렸다가 하는데 아무튼 지금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생산기지에 따라서 한국 중국 미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예상보다 많은 매출을 확보하게 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디자인이 어느정도 매출을 많이 끌어올릴 겁니다 문제는 또 금호타이어뿐만이 아니라 브릿지 스톤 뭐 이런 것을 비롯한 글로벌적인 타이어사에 좀 얘들이 영업을 잘하고 있다 아무튼 호재 공식이 호재 재료가 튀어나오고 공식이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작전질을 할 것 같은 시그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 우리가 좀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작전주는 어떻게 되냐 주가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작전을 하든 말든 돈만 벌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우린 팔면 됩니다 대신 매수할 때랑 나올 때가 가장 중요해요 오를 때는 보세요 이렇게 오를 때 누가 사든 수익이에요 퍼센트 수익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질 때 물량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게 차이예요 물량을 턴 사람들은 이미 수익 확장 났기 때문에 수익을 얻은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물량을 들고 있다는 거는 , 마이너스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빠져나올 때 빠져나와야죠 그냥 적당히 먹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작전주는 맞잖아요 그 조그마한 몇 십 퍼센트 더 먹을 거라고 들어갔다가 안 팔고 놔뒀다가 그냥 그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원금 다 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아무튼 좀 안타깝죠 이런 거 보면은 작전주는 거를 대충 알고 있으면은 대충 먹고 빠져야죠 언제 떨어질지 알고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좀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족같은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어느 정도만 먹고 나오고 쳐다보면 안 된다 아무튼 이제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가 또 결정을 철회하고 이런 개 같은 짓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또한 또 인도네시아 쪽에 광물사업 이쪽에도 저 인리죠 인리의 광산 니켈 광산도 얘들이 좀 건들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호재는 충분히 넘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수급을 하면서 통전거래하면서 얘들이 알아서 올릴 거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이나믹 디자인이 작전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돈만 벌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타점 잘 모른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이나믹 디자인을 매수매도 하면서 좀 수익을 어떻게 버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이나믹 디자인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 방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원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수매도 매매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작전주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해두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간단히 다이나믹 네 글자만 써서 보내주세요 간단히 네 글자만 그러면 이 영상 보고 제가 연락 온 걸 아니까 다이나믹 네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이나믹 디자인 톡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매매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톡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죠 좀 복잡하고 하니까 아니면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분들 그냥 조그만한 팁만 달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다이나믹 디자인 매매 전략 대응 자료집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목표가도 1차 2차 3차 만들어놨고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비중은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이제 세력이 작전질을 하는 놈들 작전질을 하는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합니다 이때 빠져나와야죠 이 타이밍을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어느 수급이 붙을 때는 매도를 꼭 하셔라 제일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다이나믹 디자인 일곱 글자를 풀로 적어서 저에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일곱 글자 다 적어야 돼요 다이나믹 디자인 일곱 글자 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안 마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축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씨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